성균이 왜 웃을 때 눈을 안 감으세요 하셨는데 제가 좀 시도를 해봤어요. 눈웃음도 눈 안 웃는다고 해서 시도를 해봤었는데 안 예뻐요. 제가 눈웃음치로 이렇게 돼요. 오! 우시는 것 같다. 아 제가 웃는 모습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잘 봤다니까.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! 또 이명박 대통령님도 전 대통령께서도 수트 되게 잘 어울리는데 공통점이 있네요. 선배님 수트 잘 어울리시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